나는 아부 체질이 아니야. 아부할 때 두드러기가 나. 그래서 손해봐. 안해. 아부한 사람 보면 짜증나.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제 강의를 집중해 주십시오. 아부를 잘해야만 성공합니다. 찝찝하지 않게 진심으로 아부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제 강의에 집중하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상대방이 인정하는 것만 아부해 주시면 돼요. 예를 들어볼게요. 드라마에도 이 아부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됐죠?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역전의 여왕. 기억나시죠? 김남주 씨가 주인으로 나왔던 역전의 여왕. 여기 이런 게 있어요. 백여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잘 보이고 싶어하는 상무한테 가서 아부를 합니다. 어머 상무님. 어떻게 상무님 그 나이 때 그런 완벽한 몸매를 갖추고 계세요. 너무 대단하세요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랬더니 상무, 한송이 상무가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러게 내가 요즘 약간 루즈해져서 조금 찌긴 했지만 그래도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내가 좀 완벽한 것 같아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기분 좋아해요. 여기서 우리가 아부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잖아요. 왜? 상대방이 인정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.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요.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 있고 나 놀리나? 나한테 거짓말 안 해, 저 사람?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하네? 라고 오해를 만들어내죠. 그래서 상대가 인정하는 것으로 아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찰해야 돼요. 자, 관찰해서 아, 이분이 뭘 노력하고 있구나. 뭘 인정받고 싶어하는구나. 라는 것만 짚어주면 됩니다. 이런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? 김과장님이 있다고 합시다. 자, 김과장님이 좀 냉철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.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데 이런 건 어떨까요? 김과장님, 참 이상해요. 김과장님이 좀 차갑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전 이해가 안 돼요. 전 김과장님이 참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너무너무 따뜻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차갑다고 말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부를 했어요. 그럼 내가 어떤 게 따뜻한데?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대답 못하면 안 되죠. 그냥 김과장님 따뜻해요. 전 그렇게 믿어요. 이러면 이 친구가 그냥 아부하려고 하는구나.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? 왜 과장님 지난번에 회식 끝난 다음에 저한테 잘 들어갔냐고 문자 보내주셨잖아요. 저 감동이었어요. 그리고 가끔 식사 마치고 나서 점심때 후식 뭐 먹을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잖아요.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자상하시거든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요. 김과장님은 일과 사생활 이런 공사 구분이 뚜렷하신 거거든요. 전 그게 좋은데 그걸 냉철하다, 차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전 그 점 배우고 싶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? 그러면 음... 이 춤은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군. 이렇게 생각하겠죠.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. 관찰입니다. 또 상대방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걸 내가 인정하려면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됩니다. 첫 번째는요. 상대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걸 얘기하자. 두 번째는요. 아무리 좋은 칭찬이라도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. 그 상대와 상황에 맞춰서 때와 장소를 못 가리면 문제가 생깁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상사분하고 부장님, 과장님, 대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부장님이 과장님 칭찬하는 거예요. 이 친구 참 김과장. 김과장 참 그 내가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후배들한테 들었는데 일을 참 잘하고 세심하게 배려도 잘한다고 하더라고 아 나 김과장 내가 믿지 이렇게 칭찬을 해요. 그랬더니. 그 밑에 있는 이 대리가 우리 김과장님 또. 직속 상사니까. 띄워주고 싶은 거예요. 뭐라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이 부장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저희 과장님 정말 배려나면 센스가 짱이십니다 얼마만큼 대단한지 모르세요 저희 전 직원이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과장님은 부장 승진뿐만 아니라 뭐 뭐 상무 사장까지도 아마 고속도로로 가실 것 같으세요. 하하하하하하하 이해되시죠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부장님이 있는데 우리 부장님을 넘어서 삼아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죠 진짜 눈치가 없는 거죠 이게 과장님한테 이득이 될까요 과장님이 이딕이 좋아할까요 아마 안 좋아할 것 입니다 이렇게 아 그 상황에 맞춰서 사람에 맞춰서 아부를 해야 된다 요즘 또 유행하는 아부의 형태가 SNS 아부형이라는 게 있어요 상사분이 블로그나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걸 막 하는데 열심히 게시를 하는데 아무도 댓글이나 좋아요가 없다 이럴 때 고뇌에 빠지거든요 이 댓글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댓글 하나 탁 달아주는 거 이 추천이라고 하고 탁 해주는 거 리트빗 한번 달아주는 거 야 이거 관심 가져주는 거 상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 친구는 내가 매번 올릴 때마다 이렇게 하트도 눌러주고 좋아요도 해주고 댓글도 달아주네 이게 관심으로 이어질 거고 그 사람을 챙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아부를 할 때는 표현을 심플하게 됩니다 이게 주저리 주저리 길어지면 이게 거짓말처럼 들이고 변병처럼 들리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 정말 옷 잘 입는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러면 야 이 옷 정말 완전 팀장님 옷입니다 팀장님 완전 팀장님 옷입니다 욕이면 돼요 이러면 돼요 어 근데 아 팀장님 옷 잘 어울리세요 저는 이사에서 태어나서 이런 색깔 정말 좀 이상하죠 아 그러니까 아이 그 제 말은요 정말 잘 어울리는 듯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뭔가 변명하는 것 같고 칭찬은 칭찬인데 뭔가 좀 너무 오버하는 칭찬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짧고 간결하게 탁 꽂아주는 거 한마디만 하는 거 간단하게 주저리 주제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임팩트 있게 한마디만 하는 거 이게 세 번째 아부의 기술입니다 자 첫 번째 기억나시죠 상대방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또는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아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황에 맞춰서 아부를 해야 된다 SNS 아부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 번째는 짧고 간결하게만 해라 그러면 찝찝할 거 없습니다 아부는 소통입니다 칭찬은 상대방이 수혜자지만 아부는요 결국은 내가 수혜자거든요 그래서 칭찬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결론은 중요한 부분은 진심으로 하시면 찝찝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출근하셔서 직장생활 하실 때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볍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는 아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